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네, 선생님 참 오랜만입니다. 그냥 선생님 보고 싶어서, 보여주고 싶어서 되게 오랜만에 또 이 캐스트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선생님 원래 사실 캐스트를 잘 많이 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왠지 여러분 시간 많이 뺏기는 것 같고 또 되게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사실 조금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라도 좀 아껴서 공부하는 데 좀 더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더 커서 그래서 오늘도 짧게 짧게 얘기할게요. 많이들 여러분들이 지금 요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시점이 이제 4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열심히 했던 개념 혹은 기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일단 회독을 일단 여러분들이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이미 이제 개념은 다 했구나. 뭘 해야 되지? 그래서 자꾸 새로운 걸 많이 찾는 경향이 좀 더 강해서 혹시 그런 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너무 과한 선택을 통해서 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않았나 놓치고 있진 않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선생님이 그 안내 드리려고 또 섰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정말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큰 도움이 되고 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거나 요새 최근에 후기들 보면서 되게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많아서 선생님도 좀 더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힘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래서 좀 더 그런 확신을 좀 더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얘기도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고 일단 공부에 있어서 사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여러분들 반복이라는 거가 공부에 있어서 사실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친구들이 했던 걸 또 해 라는 어떤 감정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 가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한 가지 기술을 열 번 반복을 통해서 그 한 가지 기술에 대해서 정말 명인이 되는 거죠. 달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 그게 훨씬 더 멋진 일이고 사실 정작 점수 올리는 데는 물론 그 한 가지가 정말 편협한 자세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올바른 수능 학습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게 확신이 든다면 사실은 반복 행위를 통해서 그 안에서 또 그 속에 감춰진 어떤 의미들을 좀 더 다가가고 파악하고 그런 어떤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그런 게 사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요새 많은 Q&A나 이런 현장에서 아이들 맞닥뜨리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시중에 너무 수학책들이 많죠. 많이 있고 정말 좋은 책들도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책들도 많고 그렇지 않은 책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수험생으로서는 사실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도 되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더 많은 걸 해야 되나 새로운 걸 많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되도록이면 예를 들어 사실 우리 주변에 정말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미 경험이 있는 선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직접 책을 풀어보고 그 책을 통해서 뭔가 많은 도움을 정말 실질적으로 받아서 정말 원하는 목표를 이룬 선배들 그런 선배들 사실 주의해 보면 많거든요. 그런 선배들한테 좀 자문을 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시중에 있는 많은 엔제들도 있을 거고 요새는 지금 워낙에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책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만 여러분들이 과하지 않게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과하지 않게 현재로서 개념이 탄탄해졌고 내가 기출도 분석을 잘했다면 새로운 걸 좀 접해보고 싶죠. 그런데 그게 과하기보단 그런 것들 가지고 과하지 않은 선에서 한 권 또는 두 권 정도의 선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거 가지고도 또 반복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봤던 개념, 이미 봤던 기출. 그런데 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읽는 데 목적을 두는 거죠. 읽어보고 읽어보면서 내가 처음에 풀 때는 사소한 거지만 생각지도 않았고 놓쳤던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기출 중에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반복을 통해서 더 이제 그런 달인이 돼가는 거죠. 적어도 수능에서 문제를 만드는 원칙에 따라 어쨌거나 우리의 목표치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수능 평가원에서 만드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잘 푸느냐가 목적인 거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개념을 탄탄하게 해야 되니 개념은 자꾸 찾아보기 식으로 하고 반복을 돌려야 되는 게 맞을 거고요. 기출도 사실 선생님이 권장하는 게 적어도 3회독이죠. 그렇죠? 3회독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아직 3회독을 하지 않았다면 자만하지 마시고 적어도 기본이 3회독인 겁니다. 기본이. 그래서 그런 반복에 좀 더 초점, 시간을 좀 투자해달라는 거.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새로운 신유형의 문항들을 우리가 대하고 싶다면 시중엔저도 좋고 어쨌거나 선생님 킬로코드도 좋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좀 검증된 걸 통해서 좀 과하지 않은 선에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또 반복하면 될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열 건을 풀어야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나서 그걸 해보고 나서 이걸 반복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일단은 뭘 해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열 건을 다 수집하는 데만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요. 요새 많은 아이들이 수집과 이런 취미를 갖고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맴매예요. 그건 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혹당하지 마시고 조금은 일단 필수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거 하나를 먼저 봐보시고 그거에 대한 반복 횟수를 정해보시고 그래서 시간이 또 남는다면 그 다음부터 또 두 번째를 선택해보시고 그런 작업들. 그래서 많은 것보단 정한 하나에 대한 어떤 반복 행위를 좀 더 여러분들이 맞춰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아직도 수능특강 일종의 우리가 당연히 수능을 임하는 데서 필수 코스로 해야 되는 게 정해진 거잖아. 교과서 그죠? 당연히 선생님 저는 교과서 볼 거 없더라고요. 배울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너의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교과서 보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거죠. 교과서가 왜 중요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개념컷에 그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던 거고 그런 부분일 거고 여전히 당연히 이제 수능평가원 기출이 최우선이 되겠죠. 항상 이게 최우선이 될 것 같고 이 두 가지의 이제 그 다음을 내가 만약에 풀어야 한다면 어쨌거나 문제의 질을 떠나서 문제의 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어쨌거나 EBS는 연계가 되는 거라서 그리고 뭐 사실상 여러분들이 좋은 문제만 꼭 좋은 문제만 꼭 풀어보고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은 문제를 통해서 비판을 시키도 배워보고 그런 작업들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러기에 딱 좋은 책이 사실 연계의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수능특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EBS 안 좋대는데요? 풀지 말아야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수능특강은 일종의 필수처럼 여러분들이 다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 현역 그 현장에서의 제자들 보면 뭐 거의 일주일 만에 뛰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부담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수능특강 정도는 풀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계획 잡아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백그라운드로 나중에 이제 하반기에 또 수능 완성도 나올 거고 그래서 그것도 항상 요거는 이제 메인인 거야. 항상 필수 이거를 돌리는 거야. 이거를 자꾸 반복할 줄 알아야 돼요. 반복해보고 반복해보고 아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론 제한된 시간에 푸는 어떤 실전 훈련은 중요하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가 파이널 모욕에서 할 테니까 그거는 중요할 텐데 그거 외에 이제 또 우리가 낯선 거에 대한 어떤 훈련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너무 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중에 너무 좋은 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현혹당하기는 되게 좋은데 아마도 그중에 다 모아놓고 풀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선배들을 통해서 이거는 좀 너무 좋으니까 이건 해보는 게 좋아 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 선택해서 먼저 그걸 해보고 그걸 또 반복하는 어떤 횟수를 정해보고 그리고 나서 차근차근이 뭐야 그 위에 또 필요하다면 늘려가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제나 우리가 그 고민을 굉장히 길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고민은 무조건 짧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빨리 실행에 옮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민하는 데만 막 이렇게 시간 이것도 좋다네 이것도 좋다네 이것도 그래서 다 모아놓고 모아놨는데 벌써 시간은 다 갔네? 그러지 말라는 얘기.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 특히 4월 5월 너무너무 중요하죠. 4월 5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너무 빨리 가는데 그 빨리 가는 속에서 좀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치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목표를 딱 정해놓는 거예요. 수능특강 난 이번에 꼭 4월 5월 동안 수능특강은 꼭 다 뛸 거야.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뭐 수능 킬러엔제 예를 들어서는 킬러코드 하나를 딱 놓고 이거는 꼭 뛸 거야. 뭐 이런 거죠. 꼭 풀어볼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걸 하나 목표치를 정해놓고 할 거야. 그리고 예를 들어 기출서 중에 내가 봤던 그치? 뭐 그것도 역시나 내가 봤는데 이해독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꼭 한 번은 뛰어볼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지금 4월 5월에 여러분들이 잘 해놓으면 나중에 6평 이후로 이제 뭔가 올해의 트렌드가 딱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용에 맞춰 그런 어떤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할 기회가 좀 더 많아지니까 여러분이 좀 4월 5월을 그렇게 해서 좀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선생님이 또 짧게 얘기한다고 그러고 또 길어진 게 아닌가 모르겠네. 어쨌거나 강의를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해요. 다음 퀘스트에 또 선생님이 시간 되면 짧게나마 자꾸 여러분들에게 얼굴 보여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꾸 선생님 또 응원해주고 그러면 선생님이 좀 더 힘을 내서 더욱더 선생님 선생님 이제 뭐 선생님 건강 걱정해주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너무 감동인데 그 걱정해주는 것만큼 선생님이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도 시작했어요. 시작했고요. 꾸준히 선생님 또 몸관리 잘해서 여러분들과 건강한 모습으로 자꾸 강의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선생님도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